안녕하십니까 공약강사 채창입니다. 자 오늘 언어메체 13강 될텐데 문장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문학 관련한 영상을 하느라 지금 문법 영상이 조금 뜸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법 영상도 차분차분하게 계속 올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장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의문도 했고요. 단어도 했고요. 이제 문장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문장이 기본 틀이고 문장에서부터 역으로 가는 게 맞긴 하다고 생각하는데 교과가 과정 자체가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문장을 뒤에 올리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영상은 문장에서 문법 단위하고 문장 성분의 종류 정도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문장의 짜임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나누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법 요소들 높임이나 피동사동 이런 것들도 차분차분하게 계속 영상 올릴 테니까 계속 이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지금 문법 단위인데 자 이제 문장이란 건 뭔지 알죠? 그렇죠? 이게 문장이란 건 한 문장이잖아. 그냥 생각이나 감정이 완결된 형태로 되어 있는 최소의 언어 형식.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뭘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돼야 돼. 이 주어와 서술어가 기본 틀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것저것 들어가서 문장이 됩니다. 물론 뭐 그런 거 있잖아.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불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아니요. 이것처럼 사실은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형식상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만 일단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내용 갖추고 형식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장의 문법 단위입니다. 문장은 문법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일단은 어절이 있어요. 사실은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어절인데 이 문장섬을 하려면 어절을 알아야 돼. 어절. 어절은 뭐하고 같으냐면 띄어쓰기 단위죠. 그렇죠?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나 어미와 같은 말들은 앞말에 붙여 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띄어쓰주는 게 원칙이라서 어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바로 갑니다. 그 다음 구라는 게 있어요. 자 구라는 건 뭐냐면 중심이 되는 말이 있고 중심 말이 있고 여기에 이 중심 말에 딸린 말들 딸린 말들 그럼 딸렸다는 얘기는 보통은 수식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식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모두 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철수의 형은 부지런하다가 있다고 치자. 부지런하다. 자 철수의 형은 부지런해요. 자 그럼 여기는 이 문장을 보면 일단 끊는 건 이렇게 끊어지니까 몇 어절이 되냐면 삼 어절이 됩니다. 그죠? 삼 어절이 됩니다. 자 이때 이걸 나누면 자 보세요. 어떤 중심되는 말과 그것의 딸린 말을 이렇게 포함하는 거니까 이 관계가 뭐가 된다고? 그렇지. 이 관계가 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문장을 하자면 어절은 삼 어절인데 구는 한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딸린 말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관계가 구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받는 말과 그거를 받는 말과 그거를 수직해 주는 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 관계가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되면 안 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맺으면 자, 그 다음 설명할게요. 세 번째 절인데 여기 있는 이 절은 여기 있는 이 절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모노에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데 이때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란 말 쓰지 말죠. 하나도 가능하니까 저는 하나도 가능하니까 두 개 이상이란 말은 쓰지 말고 어쨌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맺고 있는 부분을 요거를 절이라고 하고요. 요 단위를 절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때 중복되는 중복되는 말은 당연히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기에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절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할 테니까 아, 구분을 한 번 해볼까요? 자, 구분을 한 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합시다. 철수가 좋아하는 형은 부지런하다. 자, 지금 똑같은 문장이야. 지금 여기서 어절은 당연히 띄어쓰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사어절이 됩니다. 사어절이 되는데 사어절이 되는데 여기에 철수가 좋아하는 형이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치. 그러면 얘는 구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여기는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예, 구가 아니라 구는 아니죠. 이걸 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얘는 형을 꾸며주는 무슨 절? 예, 관형사로 사용된 안긴 문장 절입니다. 이해됐죠? 관형사, 관형사처럼 쓰인 예, 절이 되겠어요. 관형사 절이라고 합니다. 됐죠? 예, 요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어절과 구와 절은 요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고요. 구는 꾸며주는 말과 꾸며주는 말처럼 이렇게 두 개 단어 이상이 붙어있는 거 요런 거를 구라고 하고요. 이때 그것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절이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문장 성분의 종류로 가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문장 성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주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성분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 주 성분에는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가 주어가 있죠. 여기는 이 주어는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동작이나 상태, 혹은 어떤 성질의 주체, 어떤 성질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고요. 주어라고 하고요. 이때 무엇에 해당하는 게 주어가 됩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게 주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냐면,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냐면, 여기는 이 채언이나 채언구시를 하는 어떤 군화철에다가 주격조사를 여기다 결합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주격조사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어가 됩니다. 이건 별 거 아니죠. 그래서 주어가 되는데, 다만, 다만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것이 얘가 지금 주격조사 말고도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격조사 말고 보조사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가 결합하든 주어가 결합하든 어쨌든 여기는 이 문장의 주체가 되면 주어가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야.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짓게. 그러면 철수가 밥을 먹었다고 하면, 이때 먹은 것의 행위의 주체는 철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는 주어가 돼.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까? 이 친구의 주어가 뭐죠? 답해보세요. 이 친구의 주어가 뭐죠? 자, 이때 만일 지금 여러분이 철수라고 했다면 틀렸습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 문장 성분은, 잘 들어봐. 여기는 이 문장 성분은 무조건 단위가 아까 배웠던 어절 단위로 이루어져요. 이해됐죠? 어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 어절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절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니 당연히 주어는 철수가 아니라 철수가가 정답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절대 철수라고 답하면 안 돼. 내가 밥을 먹었다. 주어가 뭐가 되죠? 그렇죠. 내가가 되는 겁니다. 내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 내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서술어가 있죠. 자,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여기는 이 문장 성분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바로 서술어입니다. 일단 서술어는 뭐냐면, 서술어 개념부터 좀 설명하고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이 서술어는 아까 전에 주어가 있지, 그치? 그러면 그 주어의 반대인 거야.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나 혹은 성질 등을 보여주는 말, 이게 서술어가 되겠어.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을 보여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는데, 이때 서술어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가 오고요. 또 가끔 가다가는 뭐냐면, 체언이나 체언을 구시를 하는 말에다가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다. 이거 서술격 조사라 그래. 서술격 조사이다를 넣어서 실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상 이 문장 성분은 이거 하나만 배우면 되거든. 나머지 것들은 구분하는 것 정도야. 여러분이 이따가 제가 문장을 하나 주고 연습을 한번 할 거라서, 연습을 한번 할 거라서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술어는 뭐가 항상 시험에 나오냐면, 서술어는 서술어 자릿수라는 게 나와요. 이 서술어 자릿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서술어 자릿수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서술어 자릿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자, 일단 서술어 자릿수라는 건 서술어를 제외하고 서술어를 제외하고 필요한 문장 개수야. 자,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는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데, 어, 이거 주어가 먼저 나오면 안 된다. 이거 미안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첫 번째, 한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한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자리 서술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나누는데, 이때 한 자리는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말고 뭐 한다고?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어만 있으면. 이해가 됐죠? 그러면 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어만 있으면 한 자리가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물이 차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서술어라고 하나 써볼까? 자, 서술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물이 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물이 차다 그러면 이때 서술어, 얘 주어지, 그치? 주어가 이렇게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한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럼 두 자리로 갑니다. 두 자리는 반드시 주어는 필요하고요. 뒤에 서술어도 필요해요. 뒤에 서술어도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한데,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하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필수부사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서술할수는 이렇게 돼요. 한 자리, 두 자리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먼저, 목적어가 들어가는 건 알겠죠, 그죠? 를, 을, 을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자, 목적어는 이따가 다시 알겠지만, 뭐뭐 을, 을에 해당하는 거야.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보어도 마찬가지야.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되다, 아니다 앞에, 뭐뭐 이나 가가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요건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인데, 일반적으로 부사는 모두 생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자리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사는 원래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사에 포함되는, 부사는 원래 포함 안 되는데, 이 중에 필수부사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이 서술의 자리수에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이제 기억해야 돼.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 이때 여기는 이 필수부사가 받는 서술어의 종류는, 주로 뭐가 필요하냐면, 대상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와 같다, 뭐와 다르다 있지, 그지. 그래서, 같다, 다르다, 뭐와 비슷하다, 뭐와 닮다, 됐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자리 서술의 필수부사가 됩니다.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가 뭐냐면,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보통 필수부사가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철수는 나와 닮았다라고 하면, 써볼까? 철수는 나와 닮았다야. 그러면, 닮았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닮았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나와 닮았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 문장 성분을 이렇게 나누면, 이 친구는 주어, 이 친구는 서술어, 이 친구는 뭐, 부사인데, 얘는 필수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았다처럼, 대상을 반드시 요구하는 서술어, 요거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자리로 갑니다. 세 자리는 주어에다가, 목적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필수부사어, 요거 들어가고요. 부사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서술어를 요렇게 써주는 문장, 요런 걸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서술어 빼고, 모두 세기가 필요했으니까, 자, 세 자리라고 하는데, 이때 보호가 들어가는 건 세 자리가 안 돼요. 목적어와 필수부사가 동시에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 서술어는, 주로 뭐가 나오냐 하면, 잘 봐라, 주다, 빌리다, 그 다음, 넣다, 삶다, 이런 것으로, 자, 주다, 빌리다, 넣다, 넣다, 삶다처럼, 삶다처럼, 요렇게, 수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수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 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장을,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예시를 좀 외워두시고, 그 예시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데, 예시를 그냥 외워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요런 거, 요런 거.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주다, 빌리다, 넣다, 삶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요런 것들을, 요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세 자리에 자리 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남아있는 걸 하자면, 남아있는 건 더 쉬워요. 자, 남아있는 건 쉬워요. 자, 세 번째. 자, 목적어는 뭐냐면, 서술의 동작대상, 서술어의 동작대상이 됩니다. 됐죠? 서술어의 동작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목적격도사 뭘 붙이냐면, 을, 를 붙이는 거예요. 을, 를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봐라.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거 대충 지금 나오지?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서술어가 오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생긴 걸 서술어하고 한다. 을 붙어있는 걸 서술어하고 하는데, 네, 자, 하나 더. 나는 우유도 먹었다.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여기서 우유도의 도가 뭐야? 우유도의 도가 뭐니? 예, 요거는 뭐? 보조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상 목적어에 해당하는 우유를, 요거 보이죠, 요거. 여기는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예, 목적어를 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보조사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을 빼고, 그래도 목적어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보옵니다. 여기는 이 보오는 개념이, 서술어가 반드시 되다 혹은 아니다가 오고, 되다 혹은 아니다가 오고, 자, 여기다가 요렇게, 자, 요렇게 앞에 뭐뭐이 또는 가가 온다면, 그 친구는 보호가 됩니다. 이 친구는 보호가 돼요. 요렇게 보호가 됩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게 보호다. 그래서 대다 아니다 앞쪽에 와야 되고요. 이 대다 아니다 앞쪽에서 요렇게 보조사, 요렇게 복격조사, 이 가가 붙으면, 아, 이거 보호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주성분 알아봤고요. 이제 부속성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속성분은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속성분은. 아, 여기 주성분 봤죠? 그죠? 요렇게 주성분이 있고요. 자, 이번엔 부속성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관영어가 있어요. 관영어. 관영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로 뭘 꾸며주게 되냐면, 주로 체언을 수식해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체언을 수식해준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가 지시관영어라는 게 있고요. 지시관영어. 그 다음에 수관영어라는 게 있고, 성상관영어라는 게 있습니다. 성상관영어. 자, 지시라는 건 이거죠? 지시해주는 거, 수를 숫자 얘기하는 거, 성상관영어라는 건 뭐냐면,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관영어예요. 자, 요렇게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잘 봐라. 요거 하나 기억할 거. 이거를 두 개 이상 붙여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사용은 가능하는데, 뭐는 지켜주느냐 하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시관영어 1번, 수관영어 2번, 여기 성상관영어 3번이거든. 요 순서를 지켜주셔야 된다. 자, 예를 들면 가볼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 두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꾸며주는데, 모두 몇 개가 왔냐 하면, 지금처럼 저 두 젊은이란 세 개가 지어왔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순서는 뭐라고 그랬죠? 맨 앞에 오는 게 뭐라고? 예, 지시관영어라고 그랬어. 그게 지시관영어예요. 두는 당연히 수관영사고, 젊은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상관영화됩니다. 이게 되죠? 성상관영화됩니다. 그래서 지시관영어, 수관영어, 성상관영어 이렇게 되어 있다. 됐죠? 이렇게 돼. 저 두 젊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영화가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무조건 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어는,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문장 전체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용언을 꾸며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분부사어라고 그러고, 얘를 성분부사어. 여기는 이 친구를 문장 부사어라고 그래요. 자, 문제는 여기서 항상 시험이 나오는 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친구를 구분하려면, 잘 들어봐. 여기는 이 용언을 수식하는 얘는, 위치가 고정적이야. 항상 꾸밈을 받는 말, 꾸밈을 받는 말, 앞에서 사용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말은, 당연히 위치가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위치가 변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맨 앞에서 사용이 가능해. 그러면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는 이 단어가, 어, 성상부사인지, 아니면 문장부사인지를 구분하려면, 뭐 해보면 돼? 문장의 맨 앞쪽으로 빼보면 압니다. 그래서 되면 문장부사하고, 안 되면 성분부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 자, 마지막으로 3번은,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독립성분 들어가 있어요. 독립성분. 됐죠? 어, 독립성분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대표적인 독립성분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독립성분은 당연히, 예, 감탄사 같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독립어는, 독립성분은, 대표적인 게 독립어가 있는데, 자, 대표적 독립어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이 대표적인 독립어는 뭐가 있냐면, 감탄사. 누구야고 부르는 말, 감탄사.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는 말. 이를테면, 이름 플러스 아야. 이런 거, 부르는 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서 또 어떤 게 독립성분이 되냐면, 네, 아니요 하고 대답하는 말. 이해됐죠? 자, 이런 것들을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문장성분을, 문장성분의 종류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사실은 이것도 이거지만, 다음 시간에 필요한 문장, 절, 절을 찾는 데 이것들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히나 중간에 서술의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이거 구분하는 것도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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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